마피아 마피아 게임 할 거야! 마피아 저 마피아 봐 마피아 보니까 이제 한 명씩 뽑으면 돼 오케이! 나 첫 번째! 나 두 번째! 나 세 번째! 하나, 둘, 셋 보지 마! 진짜 보지 마! 봤어? 오케이! 이제 그럼 반이 됐으면 하면 돼 아니 누가 마피아 나 진짜 잘한다 나 마피아 아이디는 알아 나 아이디는 알아 저 왕래로 마피아 좀 했어요 자기 소개하는 거 아니야? 방이 됐습니다 자기 소개하고 방은 봐 아 그럼 자기 소개 굳이 안 해도 돼 자기 소개하지 마 안 해도 돼 여러분 마피아를 확인하는 시간을 한 번 그러면 다 죽여주세요 아 진짜 눈 봐라 아 이런 거 진짜 안 봐요 재밌겠다 마피아를 일어서 마피아 확인해 마피아!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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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봐 빼봐 야 지창욱이야 백 프로야 근데 너 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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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백 프로야 빌려! 너를 변화하는 시간에 아 별론이 아니라 너를 포기하는 거예요 아 네 저는 큐티, 섹시, 호비 마피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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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자자야 자자 오케이 자자 어 끝났나요? 아 이거 만약에 붙다면 마피아 팀이 일어나서 서로 확인해 주세요 정신 주문이 이렇게 나이 확인하셨나요? 일어날게요 이제 자기 소개해볼까? 저는 아까 끝봤지만 저는 아까 마피아입니다 근데 그런 거 같아 맞아 저는 의사예요 아 의사요? 저는 의사예요 오케이 오케이 저는 의사예요 어 오케이 불사같이 저는 진짜 시위님 오오 나는 명매 영혼을 볼 수 있어 진짜? 아니 저는 성공한 드리틸레 멤버입니다 오오 제가 별명으로 무릎의 살인마를 해서 저는 사람 질전 없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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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수상해 제일 수상해 한 명은 민성아 또 습관성이에요 이게 습관성인데 맞아 습관성이에요 이거는 습관성인데 그러면 일단 투표 하죠 오케이 아 나 한 명만 고른 거지 하나 둘 셋 바로 찍는 거라 하자 하나 둘 셋 김민성 나 미안해 왜 그런 거야? 습관성이라니까 나는 윤성이오 윤성이오? 아니 봐봐 나는 또 걸릴 리가 있을까? 그럴 리가 왜 그런 거야? 왜 이렇게 겨울에서 다 하니까 사실 말하지만 습관성이에요 여러분 안 해 아 근데 아깐 가는 게 눈빛이 되게 진정성이에요 아니야 내 한 명이 둘이야 그러면 아니야 너는 팀은 거 아니야 팀은 승리한다 그거 누구? 닳았다 닳았다 민서 어차피 민서 친구 됐어 나 내 인사는 거 아니야? 하나 둘 셋 나 한 명 미였으면 좋겠어 민서 주게 된 게 나 좋은 게 아니야 민서는 나이 나이 본인의 신분을 밝혀주시죠 원래 안 밝히는데? 나는 그냥 뭐를 먹을 거예요? 밝혀야죠 안 밝혀야지 뭔가 헷갈리게 만들 수 있잖아 아 너무 내 인사는 거 아니야 나 너무 내 인사는 거 아니야 나 너무 내 인사는 거 아니야 진짜 말하는 건 소주자 얘기 나 이거 하자 피할게 그러면 나 잡아 야 이거? 야 이거? 좋아 진짜 아니 이해할 수 없어 나는 자 내 인사를 맞혔어 좋았어 좋았어 오케이 다시 감미 찾아뵙습니다 마피아는 죽일 사람을 지목해주세요 의사는 살린 사람을 다녀주세요 안 들려 안 들려 양 사이트 양감 경찰은 일어나주세요 DMZ 밝혀주세요 네 야심이 맞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은 없어요 오 진짜? 죽일 사람을 지목해주세요 경찰은 유능했고 응 의사는 바보 같았어요 안 들려 근데 죽은 사람은 없어요 아 자기 살렸네 그니까 죽은 사람이 없어 아 그러면 의사를 죽였는데 의사가 자기를 살린다? 아 자기 아니야 그럼 유능한 건데 그럼 유능한 건데 그럼 유능한 건데 자 자 자 저는 경찰이고 경찰은 유능했대요 저는 창은경을 뽑았어요 창은경 마피아예요 창은경 마피아예요 창은경 마피아예요 창은경 마피아예요 그다음에 아 자기 살렸네 숙박해 정의 마피아가 지목한 사람 살림의 위사가 윤도한 건 저의 오심이었습니다 네 오심은 뭐 징계없네요 진계없네요 경찰이랑 의사는 둘 다 무능했어요 근데 죽은 사람이 없어? 우창국씨입니다 야 야 동현이 형 야 너 빨리 싸운 것 같아요 내가 죽었다고? 야 깃다 가! 딱 잘해주세요. 얘 죽여! 뭔가 내 총이 왔어. 얘야, 얘! 렉스가 렉스가. 너 감히 형수를 속여? 나 온 거 안 돼. 근데 나 개인적으로 조빈이가 갔다, 생각했어? 아니야, 아니야. 오케이, 조용! 나 죽었는데 안 까도 돼? 아니 마피아거나 시민이거나 아니야, 시민이야! 내가 방금 문응하다 했는데 내가 채욱이 형 검색했거든? 아니, 그래서. 검색했어? 탐색! 탐색! 뭐야? 아, 검색했어? 검색했는데 그, 방금 내가 문응하다 했으니까 창욱이 형 시민이야. 나는 지지 방찰이야. 근데 너 왜 하자 너 의사라고 훔쳤어? 그건 어렵다, 하고 싶었어. 바로 경찰하면서? 잠깐만, 나 그랬어. 아니, 아니야, 아니야. 나한테 경찰 맞춥잖아, 시민이라고. 나 의사야. 의사야? 그럼 이제 경찰의사, 너는. 저는 시민이지. 넌 시민이야! 나도 시민이야! 그러면 백끄루야! 백끄루야! 너 뭔데? 시민이야. 어.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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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동윤이가 처음에, 얘가 처음 탐색을 했잖아. 동생을 했잖아. 그래, 탐색을 했어. 경찰은 유능했다고 했잖아. 그래서 오해를 했는데, 얘가 시민이었잖아, 결과적으로. 암튼 그래도 얘는 아니야. 그거의 결과에 따르면 경찰이 맞아. 그렇죠. 그리고, 얘가 의사를. 그럼 우리 셋 중에 한 명이야. 그럼 내려와 보게 해, 그럼 너야. 아니 근데, 제법은 뭐냐고. 그 모양이야. 차용이 형 죽었댔잖아요. 근데 그러면 마피아가 자신이 자기 자신을 죽일지도 없고, 차용이 형도 죽었고. 그럼 차용이 형 저를 시민인데 그거를 이제 경윤이 캐치해서 그냥 아, 나 경찰. 이 시민이 이렇게 맞을 수 있는 거고. 무슨 소리야? 그런데, 호호가 있다. 호호가 있다. 그, 차용이 형이랑 고용이 형이, 윤석열이 형을 의심했잖아요. 근데 차용이 형이 죽었어요. 뭔 소리야? 에이 그거 넘어가기로 들으러 갈 수 있을 줄 알잖아. 마피아의 의심을 넘어가야 돼. 여러분 너무 흥분됐어요, 너무 흥분됐어요. 민석이 형 많이 썼죠. 이게 자신감! 저희 MC의 여러분 MC의 말을 걸펴로 태어날 때 가겠습니다. 조용히! 조용히! 태어날 때가 그 태어날 때. 하나 둘 셋! 오케이. 렉스가 지우기 때문에 렉스를 살일 것인가 죽일 것인가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오케이. 렉스는 어떻게 되죠? 종이 보여줘. 어? 맞잖아! 아! 맞네! 나의 종이 맞다니까! 시민! 승리! 가방. 시민 승리. 정의는 승리한다. 빅킹!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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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